이번에는 지방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광역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교육감 선거도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보수대 진보 1대1 양자 대결의 선거전이 본격화되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로는 이미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나서기로 한 상황이고 4년 전에 보수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놓고 대결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PD가 취재했습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오늘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평가 체제를 개혁해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이른바 교실 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또 다른 후보인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2012년 선거 당시 문 후보가 이번에 양보해주면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문 교육감은 전임 광로현 교육감 때 도입된 친환경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육성정책 등이 소모적 논쟁을 불러왔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조희연 예비후보는 오늘 국민TV와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먹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사명이라며 무상이라는 이유로 친환경 급식에 반대하는 문 교육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달 문 교육감이 참석한 서울시 교육청 행사에서 한 전문가가 농약이 과학이다, 농약이 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강연을 했다면서 문 교육감이 농약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교육감이 교육은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 후보 역시 이번 선거가 이념 대결로 비춰질까 우려된다면서 교육에 있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문용림 교육감이 그동안 굉장히 정치적 교육감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다거나 교육부의 눈치를 보면서 조 후보는 또 서울시 일반고의 슬럼화 문제와 강남과 강북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용림 교육감과 조희연 후보 모두 학생들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지만 각각 다른 실현 방법을 내놨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희입니다. 김진희입니다. 김진희입니다.